오늘도 옥수수 한바퀴스. 한바퀴스 따면 30개인데요. 이렇게 옥수수가 잘 연그렀습니다. 이거 약 한번도 안준거기 때문에요. 여기 위에는 다 안앉았네요. 상품같이 파는거하고는 틀리고요. 저는 제가 직접 갖고 먹는 옥수수랍니다. 이렇게 보면 까보면 오색옥수수. 엄청도 맛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덜 연그른게 더 맛있답니다. 지금 딱 35개째 따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거는 미색옥수수입니다. 색상 좀 보세요. 약도 한번도 안주고 키운거. 나무점 보세요. 나무가 내 키에 두배만큼 자랐습니다. 여기가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심어놓는 저희집 옥수수랍니다. 500개 심어가지고 한해동안 10컵 먹어요. 이쪽엔 돼지감자가 4키보다 훨씬 커가지고 한번 돼지감자를 싹싹을 오려줬는데 다시 또 이렇게 크게 한 1미터 정도 자랐습니다. 고추밭소부터 나의 집 1터 나의 힐링장소입니다. 우리집 옥수수 참 맛있어요. 직접 키워서 먹는 찰옥수수, 오색옥수수, 미백옥수수, 초당옥수수랍니다. 찰오엉 이렇게 꾹rig입니다. 와 단풍나무도 예뿌네요. 하늘도 예쁘고요. 찰칵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쁘죠? 하루하루 나의 일상이랍니다. 오늘은 오늘도 옥수수수 땋날 하고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수확한 옥수수가 개수를 쉬어보니까 50개랍니다 엄청 색상도 예쁘죠 오색옥수수 미백옥수수, 찰옥수수 초당옥수수 흑찰옥수수 그렇게 50개랍니다